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두번째 방송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QW님 리아 고아 안녕하세요 화요인님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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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결해줄게 일단은 기본적인 그것부터 해결하고 출첵하셨잖아 편왕이 재밌긴 하다 확실히 호환만 괜찮으면 편왕 할만합니다 아니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출첵이 습관화됨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민들렌 찾았나? 있지 누냥냥냥니 출첵 오늘 안하셨구나 아니 요새 저기 그 노래 녹음 이것저것 하려고 집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중인데 아니 다른거 다른 저기 커버 노래 듣다가 제 노래 들으니까 되게 형편없는거 아시죠? 아 진짜 구구덕이면 바로 퍼블시켰을텐데 이런 아쉽게 됐네요 구구덕이 아니라서 참 잘 빠져나가시네 제가 좀 빠져나가는건 잘하죠 노래나 부르죠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오늘 킹하고 소녀레이를 불러봤거든요 아 근데 퀄리티가 너무 차이나 할거에요 기다려봐요 아니 너무 급하셔 의도가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의도가 있으니까 고씨나니가 의도가 있으니까 만든거지 않겠어요? 감전되라 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습을 엄청 해야겠어 그래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다 안잡았는데 왜 더 안나타나냐 아 있구나 하나망님 vip님 출책 감사합니다 잘가라 물에 떨어뜨리면 되는거잖아 와봐 물에 떨어뜨리면 이기는거잖아 역시 나는 지능캐 역시 나는 지능캐 낮에 이미 했구나 편왕으로 방통켰는데 편왕 성공 여러분 편왕 성공 가라 과부하다 자 충전 쉴 책 피해자 폭줄 그러네 자 가라 한명 더 어딨어 내가 잡아주지 어부아 고아 폐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서 스토리를 좀 밀다가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야 원신이다 30개정도 만들자 됐어 요리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아이템 이것저것 다 먹고 더 모아야지 엄청 모아야되요 일단은 지금 해도 나이다 나올라나 레진도 쏴야되고 이젠 나올듯 진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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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봅니다 엘링크님 전 버그 때문에 22,100 날렸는데 이런 왜 날리셨어요 무기 봐봐요 무기 형편없을텐데 잠깐 어디있어 제가 말했는데 아 진짜요 말하면 나오는거에요 강화시킬까 아 봐 얘 삼성 삼성짜리 끼고 있잖아 4성짜리 껴야지 근데 4성짜리가 지금 얘가 끼고 있네 교체 얘로 교체할까요 디오나걸로 교체하지 뭐 탕궁이 뭐에요 삼성중에 탕궁이 뭐에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거에요 이게 탕궁인데 이걸로 바꿔요 아 이게 좋아요 이걸로 강화시켜도 되는거죠 그러면은 재련은 또 뭐야 재련부터는 또 재련은 또 어떻게 해요 강화 강화 밑에 재련은 없는데 이건 돌파잖아 이거 이거 이걸 얘기하는건 아니죠 강화 아래가 어딨어 강화가 밑에 강화가 끝이잖아 확인 확인 확인했어요 여러분 확인했어요 그렇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혹시야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는 자꾸 오른쪽 아래만 보고 재련이 어딨는가 했어 재련 끝까지 다 해야되요 재련하면 뭐가 좋은거에요 피해 아 가하는 피해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네 5밖에 안되네 그동안 무기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옵션이 올라감 아하 뭐야 초가 된다 해 초가 된대 소주곤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최대치가 있는가보다 오 무기도 돌파가 있네 돌파까지 해요 소주곤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요 테트리온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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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일단 강화하고 나중에 또 모아서 하면 되지 뭐 서포터 꺼내요 뭔소리에요 폐오 폐보아리안요 탕궁이잖아 아니 난 탕궁 졌어 난 탕궁 졌어 난 탕궁 졌어 난 탕궁 졌어 왜 그래요 네 전 탕궁 졌어요 네 몇 가지 올려야돼 광석 없나 광 예 많이 올릴수록 좋긴 좋겠죠 광석 이거 확인해야되는데 됐어 여기까지 올렸으면 많이 올린거야 아마 내가 성유물 이거 많이 안껴놨을텐데 이것도 레벨업 해야되는데 성유물은 뭐가 좋아요 어? 끝났어요 끝났어 성유물 성유물은 뭐가 좋아요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맡겼는데 좋은거 같아가지고 성유물은 성유물은 나 잘 몰라 아 굳이 안해도 돼요? 그건 나중에? 오케이 이렇게 보면 달라진게 없는데 오쇼 아 맞다 오쇼하니까 생각났다 돌려보겠습니다 나이다 나올거야 진짜 나와야돼 나와야돼 이제 진짜 나와야돼 320 확정 확정 맞아요? 아닌데? 아닌데? 창의 확정인데 창의 네 혹스 흑슬창이라는 창의 확정인데 안뜬다니까 아 75톤 확률 업 아아 진짜 어어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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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힘내세요 흑 흑 일망터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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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 수가 없어 없어 발.. 발.. 아 그래 발전이 좋다고요? 그러면은 불하고.. 불하고 전기가 필요하잖아 근데 불 캐릭이 좋은 애가 지금 향릉밖에 없는데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젠장 쿠키 시노브 역시 시노브답군 핫 잘 안보이지? 공연 시작 붕괴 스타일.. 뭔데요 그게? 그게 그.. 원신이랑 똑같다는 소위 듣는 게임인가? 왜 이렇게 스킬이 잘 자리지? 공연 시작 아.. 같은 회사인데.. 아.. 엘진니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식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딜이 좋아 딜이 좋아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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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전 난 일단 불캐.. 불 캐릭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냅소 사냥가 되어버렸군 바꿔야지 일단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있는거 그냥.. 했거든? 아 진짜요? 천 개 쌓였습니다 왜 어쩌다가 무기 보자 쿠키 시노브는 딜이 안좋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엘진니 어디서든 minute 무기 얘 이 거꼈는데 괜찮아요? 현재 1000 von 50개 오오헿.. 버그고 쳐달라 누구로 누구로 할까 누구 무기를 해볼까 신호부 얘는 일상무기 끼고 있네 무기를 안 바꿨네 원마만 챙겨요 원마가 어떤거야 체력 챙겨서 비천호검이 왜케 많아 아 체력 챙겨서 힐주는것도 괜찮아 하긴 전기 그하니까 힐 엄청 주더마 처음에 쓸 때 에너지가 단 다음에 그것보다 더 채워줘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체력가 오 체력이 깎아지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아무거나 끼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강환을 따로 안할게요 이런거 잘 몰라 얘는 이쁜데 쓸만한 캐릭이 없네 암철검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내려보라구요? 기다려봐요 신호부 선택해서 아래로 내려보라고? 이게 아닌데 운명의 자리가 있네 리얼에 반... 어떤거 어떤거 리얼에 건받는 애 있잖아 그거 하죠 이 돌 오케이 됐고 무기 교체하고 내려보라고? 뭐 없는데? 없어요 위로 또 왜 또 왜 또 왜 바꿀거 없잖아 별로 아 똑같은 검 트위치에서만 이게 다예요 야 멋있는데 없어요 일단 이런 세트로 해노라 그래가지고 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저기 다 하고 리얼상인 있던거 같은데 리얼상인 아 그런가? 잠깐만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가면서 아예 가면서 아예 하죠 자 에너지 채워라 에너지가 빨리빨리 찰서 좋아 에너지가 빨리빨리 찰서 좋아 아 진짜요? 초반에 끼기 좋은 검있어요? 오케이 헤드샷 떨어져 풍선으로 풍선으로 풍선만 파기하면 끝났어요? 아 젠장 왜 애들 잡고 있는거지? 풍선 어디 있어? 풍선 어디 있어? 풍선이 저기 있다 오케이 가자 저거 잡자 오케이 총괴문 역시 버려진건가 어차피 뭐 이건 빛이 있는건 뭐야 뭐야 왜 못가 왜 못가 왜 못가 왜 못가 왜 못가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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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지 흐흐흐흐흐흐 불로 때려야되는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데미지가 들어가는거 만 들어가네 확실히 들어가네 뭐야 공격을 꾹 눌러봐요 알아요 이거 도전 중단하고 다시하자 잘 따라와 음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랬다는거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총겜하고 싶다 이런 근데 애가 에너지가 안다는데 아 더 있다구요 아 진짜요 좀 치는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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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인가 아 죽었다 타이라이 죽었다 그럼 바로 살려줘야지 아 진짜 살고싶어 아니 저희 차 도넛샷 못가 이거 도와줘야 안되겠다 혼자서 못하겠다 도전 중단 들어와요 네 UID 찾아서 들어가고싶네요 나 이거 못 깨겠어 에너지 얘 근데 에너지가 많이 없네 아 마이른상 켜먹을 때 고다샷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응 개실본분 오셨다 저기 이거 포인트 써야되는데 그냥은 안되는데 아 잠깐 도와주고 가시는거면 괜찮습니다 잠깐 도와주고 가시는거면 괜찮아요 아 쓰셨다 아 쓰셨다 잠깐만 오오 바로 쓰셨어 자 타이머를 내가 설정을 따로 안해놔가지고 됐다 됐으니까 30분을 맞춰놓겠습니다 벽으로 날라갔네 벽으로 날라갔네 일단은 빨리 이거부터 깨져 이거 깨져 오케이 렛츠고 와우 마이르자 와따시노 카츠하구 미세테구 미세테구다샤이 와 많이 빨리 빨리 깨진다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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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이렇게 쉬운게 어? 누가 누가 일본분 들어왔어 잠깐만 잠깐 나 봐야되 아니에요 일본분 아직 안들어오셨어요 일본분은 일본 아이디에요 일본 아이디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레진부터 좀 씨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나를 키울 수 있는 레진 씨덴가 어디죠? 이쪽 근처였던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로 가죠 가시죠 시노브로 바뀌었지만 타이나로 바꾸고싶다 잠깐만요 나 타이나로 좀 바꾸고 타이나로 어딨어? 오케이 교체 됐어 나도 5성은 가져봐야지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잡으러 가죠 안녕 난 타이나로 그래 난 타이나로 그래 무려 12만원짜리지 놀랬지? 타이나리가 10만원이라서 나이다는 무료로 뽑을게 있을거 같애 와 와 데미 장난 아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향자나 이런것 저것 좀 찾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여기좀 뚫어봐야되나 타이나리 퍼블라이 하기 싫다 뭔소리에요 심마니 뭐가 심마니에요? 구구덕 종료 궁딜 아 젠장 종료 종료는 그거잖아 종료 그 돈없는 종료 그나저나 돈 가지고 있는거 있지 하면서 내가 진짜 욕했던 장면 제가 그걸로 해놨어요 에단신용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타레일은 또 뭐야 어 구구덕은 안해야지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은 나 구경만 해야되잖아 뭐야 뭔가 도망갔는데? 도망간다 도망간다 구치에 버튼이 가있을지도 버튼만 가있지 누르실 분은 아니에요 붕괴 스타레일 아 붕괴 스타레일 그게 뭐에요 근데? 붕괴 스타레일이 뭐에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는? 어디가요? 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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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르러 가는데 오픈월드 게임 아아 붕괴 시즌2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것도 키워야되고 저것도 키워야되고 키울건 많은데 눈이 어디있다 그래? 이쪽 사이에 있나? 아닌데? 붕괴도 붕괴도 이거랑 같은 방식이면은 못해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경험채 얻었습니다 오픈월드 턴제? 턴제? 턴제 라고요? 잘 따라와 턴제 게임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턴제 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요인님이랑 엘진님이랑 엘링크님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4명이서 턴제가 가능한거에요? 저거 어떻게 올라가? 오케이 알았어 1대1 아 1대1 1대1면 재미없어 이렇게 오픈월드면서 가 맞아요 그래서 잘 안하잖아요 킷몬 뭔가 이런 자유도가 높은 형식을 좀 원해 흠 흠 흠 흠 흠 흠 재밌는거 FPS 안돼요 저 또 계속 사살당해요 안돼 흠 흠 배틀그라운드 전에 한번 저기 어디냐 신규 맵 서버 나왔다라 해가지고 잠깐 했다가 방송 망해가지고 그때도 안하고 어제도 카트라이더 야심차게 꺼내왔는데 야심차게 망해버려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카트라이더 바로 지워버렸 흠 흠흠 하 인생 흠 흠 구구다 연습해봤자 고시나리에 소나기 아닙니다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얘기한겁니다 아니라고 네 소나기 아니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잠깐잠깐잠 어우와 또 죽을뻔했다 와 또 죽을뻔했어 여기 올라갈 데가 있잖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안녕히 가세요 왜 그 벽을 탈 탈 탈신가 그랬지 이렇게 올라가면 빠를꺼 글쎄 이정도면 충분하지 아 안가셨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마이른상 이마쓰까 표모 낙가 오웬시테고다사이 전 도착 저도 이제 가고있어요 거기다 도착했어요 저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그럴꺼에요 마이른상 이마쓰요네 아타시 고세노 나이다 나이다가 오시 와 다행이다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요 난 이렇게 쉬워서 올라와야되는데 됐다 됐다 왔다 왔다 뭐 깝이에요 뭐 실패에요 많이 실패하면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실패하면은 아주 좋아하실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아 고시나리 꿀잼은 이런 방송 이런거지 하면서 좋아하실 분들이야 아주 그냥 아주 위험한 분들이야 아주 그냥 어 고시나리 아티스트 이마티콘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어 고시나리 를 아주 그냥 뭘로 보시는거에요 도대체 아티스트긴 아티스트인데 막 죽음의 아티스트 이런걸 만들어 놓는건 아니죠 네 자 잡으시죠 잡아요 와 데미지 장난 아니다 와 팔마니야 막타는 제가 막타는 제가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잖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열까요 어 여기 근처에 안연대가 수메르 성 안연대가 굉장히 많잖아 이쪽으로 가서 일단은 몇가지 더 열고 구구덕을 엽시다 뭔소리에요 일단은 어디있는거야 아래쪽으로 가야겠구만 가시죠 아니 고시나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 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겠죠 네 질문하려다가 대답해버렸어요 네 어차피 재미있다고 얘기하.. 뭐야 여긴데? 아래쪽인가보다 고시나리 안녕 잡아 잡아 뭐야 나 엄청나게 당했는데 뭐야 그냥 애들이 시작 당하는데 약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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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5명 5명 4명 포트 포인트 어딨어요? 어딨어요? 나만 안보여 포포 나만 안보여 다시 뭐.. 복구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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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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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는데 없어 아래에요 아래라고요? 아까 아래로 내려갔는데 없는데? 워퍼 없잖아 어디가는거 아래라면서요 다시 같이 가요 같이 따라가요 네 와프 위로 떠있잖아요 아 위로 떠있었어요? 자 위로 떠있.. 원래 이게 고스나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질문 대신 답이 나왔죠 어디에 나왔어 위에 어디에 떠있어 그럼 어떻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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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왜왜? 아니 이게 길이지 어디야? 어딨는데? 저랑 같이 가요 어딨어? 한명 같이 와봐요 어딨는데? 나만 안보여 이거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너무 자유로우면 저랍니다 워프타이어 다시? 하 답답 왜그래요 여러분의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시네이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가? 자 잘 에스코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못찾으면은 엘링크님이 에스코트 못한거였기 때문에 고시네이가 잘못한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몬드 어떻게 하셨죠? 몰라요 가끔가다 고시네이가 미쳐버리면은 잘해져요 님이 문제에요 이건 뭔소리에요 전 문제없어요 저는 제 캐릭터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뭘 전 문제없어요 찾았다 하나 열었고 잘 따라와 그 캐릭이 문제.. 아 그 캐릭이 문제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아이덴티티를 버리면은 고시네이 방송하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방송을 못할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슬퍼 슬퍼하고 있고 잖아요 여러분들이 슬퍼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시는걸 보기 싫어 호시나이는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편안하셔 씌워질 것 같은데요. 저 아주 2주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면 진짜 짜증나지네요. 뭔 소리예요. 짜증나다니요. 이건 뭐야? 오우 또 찾았군. 부처도 화나네요. 그럴리가 부처가 화낼 리가 없어. 좋아. 찾았어. 다음!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니 2개인가? 저렇게 길치일 줄은 길치예요. 자 한 번 더 잡으러 가죠 이제. 여기 다 뚫어. 아니 한 군데 더 남았구나. 한 군데 더 남았다. 가는 곳이 그쪽이 맞죠? 맞네. 원신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 그래요? 안 돼요. 해야 돼요. 현질까지 했는데 안 하면 그러면 억울할 거야. 됐어요. 좋아요. 자. 이동하죠 이제. 다시 잡으러 가죠. 좋아. 렛츠 고우. 잡아줄게요. 컨트롤. 이게 바로 신들린 컨트롤. 컨트롤. 일로와. 일로와. 아.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죠. 왜 죽이니? 신들린 컨... 젠장. 그냥 들렸네. 네. 신들린 게 아니고 그냥 들렸네. 아 젠장. 신이 버린... 아 신들린에 신이 버린 컨... 신이 버린 컨트롤이래. 와. 신이 버린 컨트롤이래. 신이 버린 컨트롤. 와. 너무하잖아. 신이 버린 컨트롤이라니. 아 아니지. 그냥 에너지 채우는 거 없나? 부활시키는 거 말고. 내 매기는 거 안했나? 이거 밖에 없나? 잡았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워프포인트 뚫으러 가죠. 오케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듯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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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씨나리를... 맵에 곧씨나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곧씨나리가 움직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곧씨나리가... 언젠가 깨달으시겠죠. 곧씨나리가 곧... 사실은 댕고스였는데... 캐릭스... 예. 캐릭터성으로 인해서... 이러고 있다는 걸. 봐봐요. 곧씨나리도 찾을 줄 안다고. 봐봐. 찾을 줄 안다고. 봐봐. 이렇게 찾았잖아요. 혼자 찾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찾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이쪽 3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찾았어요. 민심 되찾는 게 불가능한데? 폭탄 다 맞았네? 와 나이 초코님 왜 이렇게 에너지가? 저쪽 위에 있잖아? 민심이... 민심이 영략... 아 진짜요? 그러네. 원래 길은 개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개척하는 겁니다. 길은 개척하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자꾸 따라와. 싫어요. 그게 민심 되돌리는 거면 나는 민심 안 돌려놓겠어. 좋아. 됐어. 업드 포인트. 광화. 뭐야. 여기 이렇게 쉬운 길이 있잖아. 젠장. 괜히 길 개척한다고 갔어. 아 젠장.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어 세리만 보는 고양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보라식 뭐야. 보라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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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식 뭐. 뭐야 저거는. 저기 뭐 잡았는데. 나만 안 보여. 이런 곳에. 웬 보물 상자. 파이터. 아리가또고자이마시. 오웬 식대고다샷대. 보라식 뭐. 아. 굿. 제가 뉴비 캐릭터를 버리면은. 여러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 스트리머도. 원신. 뭐냐. 평범한 스트리머랑 똑같잖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키울 맛이 안 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 캐릭터성을 버리지 않겠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더 잡을 수 있어요. 잡아줘요. 잡아줘요. 잡아줘. 여기까지 못 오지. 너는. 못 온다니까. 넌 여기까지 못 와. 넌 여기까지 못 와. 바보야. 물론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널 약올리 수 있지. 지금 너무 못해서 키울 맛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잡아줘요. 종료가 갔습니다. 아 데미지 봐라. 야.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네. 제가 왔어. 제가 와서 폐황식의 폐기로.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잘 해볼게요. 이제부터 잘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암세포가 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기 좀 뚫쳐. 여기 지금 3개. 3개나 있는데.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 헛소리 그만이라뇨. 골씨냐리가 한다면 한다. 아까 전에 제가. 현황. 못 보셨습니까. 현황 못 보셨나요. 여러분. 선이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갑고. 뭔 소리예요. 왜 선이에요. 이거 찾았고. 금방 찾죠. 이제. 캐릭터송을 버리면은. 골씨냐리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 뭐야. 골씨냐리가 이런 캐릭터였어. 원래 이렇게 게임을 잘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알던 골씨냐리가 아니잖아. 실망이야. 막 도망가고 막. 골씨냐리는 게임을 못하는 맛이었는데. 막. 게임 잘하고 있고. 선이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원래. 잠깐. 나인초코님이 몇 피지? 3피. 3피. 3피분이 어디 계시는데. 아. 그러면 이쪽 근처로 가야지.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빠르나나? 아. 사람이 맞을 때까지 계획이 있죠. 아니. 그거는. 그건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 분명히 추적했는데. 일단 3피. 2피. 2피. 3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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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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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주 좋습니다 아 나이다 뽑고 싶다 나이다 뽑고 싶어 안녕하세요 곧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퍼블시키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럴 리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게임 터져버리면 안 돼 곧씨나리가 없으면 게임이 터져버리잖아요 아우 가려워 아우 자꾸 얼굴이 가려워가지고 끝났네 뭐 뭐한거냐 아 어떤 영상으로 증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 왔어 드디어 3피부 있는 쪽으로 왔어 이제 끝났어 허원증 안 나와요 제 유일한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끝 뭐야 올라가잖아 이럴려 이럴려고 하신 거였구만 아니죠 꽃님 2피부는 있는 쪽으로 가겠구만 이 꽃은 왜 이렇게 강하길래 가지지도 않아 비말라 마을 비말라 마을 비말라 마을 먹고 다니죠 거의 다 왔어요 이 부분 근처에 거의 다 왔어요 왜 흐흑 왜요 왜 울어요 왜 그대는 울고 있는가 왜 그대는 울고 있는가 말을 해주게 고시나리가 들어만 주겠네 아하 아쉽구만 영원히 그 버킷니스트는 못 이울 것 같네요 당근당근 산피분 쪽에는 없잖아 30분이 다 돼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그것 그것만 잡아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오늘 고스나리 혼자서는 절대 못 잡았어 칼을 잃었는데 저 해파리 같은 녀석 뭐지 자 보스 한 놈 더 데리고 갑시다 보스? 어떤 보스 못 잡아요 고스나리 레벨을 어떻게 잡아요 일단은 끝났구요 스탑 리셋 30분 오케 됐어 가는 중이었는데 아 진짜요? 어? 안되는데 아직 어 뭐야 벌써 잡은거야? 잡은거였구나 도착했는데 잡혀졌어요 난 아직 리셋이 안된줄 알았어 이거 이거 쓰면 되죠? 이거밖에 없겠지 뭐 약한 레진 하나만 쓰면 되겠지 네 그럼 뭐야 왜 했어 그럼 왜 했어요 뭐 먹지도 못하는데 양래 쓰면 안된대요 어떡해요 쓸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결정해줘요 난 결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다 쓰는거 아니면 큰 손해는 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하나정도 써도 괜찮다는데 네 사용후 퓨어레진을 60 60피를 획득한대요 지금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가봐 안쓴게 나을거 같애 안쓴게 나을거 같애 안쓴게 나을거 같애 그렇겠죠? 열심히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안되네 노력 그러게 잘 보고하셨어야죠 4번 다 잡아주셨으면 끝난건데 자 일단은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게임모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모드 게임모드 돌아가면은 예 30분 다 지났어요 다 잡아놨는데 아 진짜요? 암황제구님이 정사하셨다 기다려봐요 또 쓸 때까지 약간 어휴 그냥 먹지 마세요 도망차 약한 레진을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 귀한거네 탐사 파견 롤롤롤롤롤롤롤롤 탐사 파견 탐사 파견 탐사 파견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이제 오늘의 오늘의 1일 퀘스트만 마무리 지으면 된다 이제 오늘의 의뢰를 완성해줘 탐사 파견 탐사 파견 좋아 나쁘지 않아 탐사 파견 탐사 파견 탐사 파견 메모 메모 안하셔도 충분히 기억하실거 같은데 탐사 파견 탐사 파견 자 그 다음에 할거는 탐사 파견 탐사 파견 탐사 파견 이나즈마 안열리셨군요 이나즈마가 뭐예요 일단은 스토리 스토리도 가야지 이제 월드 임무 이건가? 스토리가 근데 정확하게 어떤거예요? 리월드 안했는데 어 그냥 찍기만 했죠 뭐 맨 위에 이거 뭐야 꽤 멀리 있잖아 걸어서 갈뻔했네 완전 초반이에요 이야기가 뭐죠 몰라요 이야기 몰라요 저는 이 대화 들어보지 않습니다 종녀입니다 기억나는 거는 돈 좀 빌려주 있니 돈 있니 별로 오래 안 기다렸죠 하루하고도 이 시간이 걸렸죠 이분은 다이머리 뻗슈탄거 밖에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인정할거 인정하자 그럼 차례대로 공양하지 이건 첫번째 향고야 엥아씨가 달콤하고 몽환적이라 두번째 향고는 세번째 향고는 흐릿한 안개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어이 뭐였더라 좋아 아무튼 성숙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 그래 저 스토리안 봐도 20년차가 가능 아아아아 그래요? 방금 그건 그건 성숙한 언니 헉 흐흐흐흐흐 암황제군은 여러 모습 우린 엄청 큰 용 리월 칠송이 빨리 그런건 높으신 분들께 맡기고 그럼 이젠 그 다음은 척진 지금 척진령을 알았어 직접 가 네 종료씨의 태도가 좀 이상한데 아 나이다 끝나겠다 진짜 이시 12만원짜리 타이날임 아니었어도 스토리 엄청 밀었을텐데 나이다 나이다 이게 다 나이다 때문이야 나이다가 내 내 쪽에 안 넣어준 것 때문에 포스나리가 이렇게 멘붕이 와가지고 멘붕 쿠쿠나 씹해가지고 지금 그니까요 뭐 이거 먹자 이거 먹고가자 꽃을 보러왔나 유리 베카 고금은 고 시들끄 왔네 자 몇분 계시나요? 13분 계시구요 펑어.. 아 주전자 주는 누나다 아 이 누나가 주전자 주는 누나였어요? 누나 치고는 나이가 좀 많지만 걔도 누나인거 아 진짜요? 리즈 시절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알아? 리즈 시절을 왜 못봐 왜 못봐 뭐야 여긴 왜..여긴 왜 있어? 나 잠깐 캐릭터 좀 바꾸고 싶은데 이 늙은이가 물건을 놓는 주전자이야 이거 풀 포켓몬끼리나 풀 포켓몬이래 데미지가 별로 안 나잖아 저희한테는 검색이 있어요 맞네 검색이지 어디 딱 끝나냐? 야 이거 바꿔야겠다 캐릭터 바꾸자 캐릭터 못 바꾼데? 어떻게 캐릭터 못 바꾼데? 야 다 풀 아니면 그건데 안녕? 활성 감전되라 임마 감전되라고 어 같은 속성 흐흐흫 아 나가..아 그건 아는데 나가면 다시 해야되잖아 이대로 그냥 깰 수 있나? 기나 이게? 길어요? 바꾸자 바꾸자 안되겠다 한분이..어 누구? 누가 떠났어요? 어 딜이 약해요 맞아요 일단 바꾸자 쿠키 시노븐을 나중에 쓰고 얘를 저기 불 캐릭 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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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릉도 레벨 20밖에 없는데? 맨날 고수나 버스탄이 딜이 안나오지 맞아요 향릉 그니까 이제 돌파가 된다 됐다 돌파 된다 좋아요 됐어요 레벨업 저스키 나 부정은 안해 솔직하져 이제 돌파가 안되겠지? 그치 안되겠지 성유물은 뭐야 두개가 뺏겼잖아 일단 들어 그대로 가져가고싶다 그대로 가져가고싶다 속성에서 뭐.. 아이.. 받자 됐고 받았고 좋아요 아까 전에 돌파했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는거잖아 잠깐만 시노브 내가 돌파해가지고 아니구나 받은게 없구나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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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돌파를 못해요 아 돌파를 못해 아직 안바꿨다 아.. 향릉 향릉밖에 없잖아 알아놨어 그냥 가는게 그게 나는데 아 진짜요? 그냥 가는게 낫다고? 그래도 불타입이 있는게 낫지 않아? 그래야지 속성 네 오케이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믿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너지 없는데 이거 쓰면은 죽어요? 이제부터 쓰면 되지 음 에너지 달달하군 음 에너지 달달하군 음 에너지 달달하군 아무도 안쓰겠죠? 강공 오케이 강공 2차지 가능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쎄다 어어 아 타이날이 20킬 쓰면 강공 아 진짜요? 얘네끼리 면역되는데? 늙은이 대신 거길 좀 청소해 주게 아퍼 우와 왜케 아픈거야 아퍼 번개를 쓴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이상한거 써버렸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마련 끝 캐릭터가 안좋아하셔도 돼요 캐릭터가 캐릭터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안하실 거예요 내가 라이더 뽑아시면은 이렇게까지 애들이 약하지 않으실 거라고 어 내가 라이더를 못받기 못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가 약해진 거라고요 그거는 그거는 예 그거는 그렇고요 너도 봤지 방금 그 거미줄 원소로 만들어진 거야 아 이 안에 쌓인 뭔지 좀 봐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청소를 안한 거야 자 코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한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십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나리 원쇼스키 쓰면은 풀타임 감시되는데 아 진짜요? 이렇게 오오 느려 아니 자꾸 바꾸려내기 달라져 원초스키 쓰고 강공 떨어졌는데? 잘가라 끝났다 이런 방법도 있죠 해보자 젠장 열받네 열받네 이런식으로 하는 얘기잖아 난 타이날이 없는데 저는 라이다가 없어요 라이다가 라이다가 없다고요 여러분 원초스키 쓰고 하라고요 스킬 쓰고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타이날이 원초스키 쓰고 강공 아 원초스키 쓰고 강공하라고요? 오케이 아니 이번엔 진짜 몰라 아 스킬 쓰고 캐릭바꾸고 쓰니 아 스킬 쓰고 캐릭바꾸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건 몰랐네 역시 생각하면 할수록 평을 만족해 이렇게 뛴 다음에 아 그러네 맞네 빨리 채워지네 어째서 성운에 있는거지? 아 젠장 자꾸 자꾸 왜그래 이렇게 하라는거였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아 빨라지네 확실히 그러네 그러네 뭐야 죽잖아 애들 잘가라 지노 붙었어요 알겠어요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이 게임 어려워 타이날이나 애정을 몰라요 이건 왜 또 자동이야 으아아아아아악 아우 대화로 만개구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죽었어 왜 죽은거지? 왜? 어휴 진짜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잠깐만 나 살고 살고 자식이 확인 확인 아니 자꾸 바뀌는게 이상해 됐죠 음 이렇게 되는구나 음 좋아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 좋아 이제 이해가 되고 있구만 좋아 드디어 원신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자 뿌리까지 뽑아주지 똑바로 서야할걸 히 라임을 어 잠깐만 아직 또 있잖아 아 더 있잖아 에너지 좀 채우고 에너지 채우고 에너지 좀 채우고 아 번개의 힘으로 정환 허 마념 샤 이렴 장롱 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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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시켜 그래 이거 다 폭탄으로 만들어버리는거야 아우 오피 한 마리 잡았고 와 되게 어렵네 와 진짜 어렵네 못 깨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요 이게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내 모든 캐릭터가 다 이렇게 특수 스킬 쓰면 이렇게 빨리 차지가 되고 그러나? 아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잡았다 아 잡은 게 아니네 아 똑바로 서야할걸? 일망타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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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념 하하 준비됐나요? 하하 올림풀고리 잡았다 와아 됐다 잡았다 와아 되게 힘들었네 주전자는 대체 몇 층까지 있는거야 주전자는 대체 몇 층까지 있는거야 우리도 이런 주전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이전 주전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건 맨날 노숙하지 않아도 되잖아 또 있는거 아니지 모니터 제발 좀 그만 좀 있어라 됐다 깼다 어 아니 아직 끝난게 아니네 도전 성공 좋아요 끝 끝 와 되게 힘들었네 와 깨는거 진짜 힘들다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잘해야겠다 안되겠다 요즘 이렇게는 안되겠다 진짜 이 상태로는 고스날이 안되겠다 역시 젊은이들은 일처리가 빨라 이월 칠종사 아 뭐야 아 아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나저나 암황제군이 사고를 당하자마자 우리가 와서 방호를 가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와이루님 감사합니다. 오! 원님님 들어오시고요. 와이루님, 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있다면 이 권오가 지금 사용하는 1000포인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1000포인트 아, 오케오케 거기, 거기 체크해놓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면은 체크해놓을게요. 자, 들어와요 이제. 됐어요. 아직, 아직 참여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가자. 가자. 마저, 마저 클리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 오케오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종료!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계시잖아! 다 됐다. 드디어 이 히토리는 끝났구나. 펑할머니가 혹시, 얘 엄마 아니야? 아쉽게도 까먹었어. 까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을 구한 다음. 에에에? 진짜요? 끈.. 아직 끝난게 아니구만. 지금 물 잠깐 물 좀 마셨습니다. 어, 됐다. 들어와요. 6,000살이라고요? 6,000살이라고요? 아니, 3,000살! 아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누구, 저기, 나, 저기, 마이르시, 저기, 일본분 포인트 써주실 분. 어, 쓰셨다! 쓰셨다! 마이르사앙! def 섞이네 아 불 Markt 日本語がないならどうかなと思ってさ、これをよく探してて使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入ってもいいです。結構です。 難しいですね。ごめんなさい。日本語があまりないでしょ。 やっぱり韓国のストリーミーなんですから、 日本語があまり弱いなと思ってて。 今からには、なんか、タイナリの育成の必要なあの物質を探しに行きます。 タイマは30分。スタート! 何を私を使って、2P分を使って、2P分を使ってみます。 あんで? 難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알겠습니다 제 책이 왜 이렇게 나오지? 고바스 보야 는 반말이잖아요 아 이거 어디가 체크할 겁니다 왔어요 왔어요 에잇 떨어져야 돼요? 어 달년꽃이다 나 이거 돌파할 수 있다 뭐야 달년꽃 돌파할 수 있다 이제 나 예씨 아 썼어요 썼어요 써서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일단 여기 체크 잠깐만요 달년꽃 여기 체크 잠깐만요 체크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자 됐어 이제 봄 이런 왜 잊어봤어요 잠깐 나 이거 돌파 좀 해보면 안될까? 나 돌파할 수 있을텐데 이제 그게 없었거든 됐다 드디어 돌파했다 돌파하려면은 돌파하려면은 어떻게 되는데? 됐어 일단은 올렸어 일단은 확인 여기 있다는거 확인 아 모기 이자식 머리 모양 그냥 오케이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버슨몬 포자 같은거 얻으면 좋겠다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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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불편하셔 그래요 왜 왜 왜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잘 따라와 달려놓고 일단 체크해놨어 여기 돌파재료같은거 아아 아아 아 그래요? 잠깐 말이 상세 어떻게 눌러요? 어딜 눌러야되는거에요? 아아 그래요? 차례대로 알려줘봐요 위쪽끝에 머리모양 위쪽끝에 머리모양 게임화면 게임화면? 오케이 뒤로 해볼게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머리모양 네 구석 저기 핑표시 구석 저기 핑표시 어떤거? 오른쪽에 행자모양 이렇게? 뒤로가기 네 이러면은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아 가방아이콘 오른쪽에 핑 아 가방아이콘 오른쪽에 핑 잠깐 차례대로 차례대로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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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로가 아아 그 레벨 옆에 있는 느낌표 이건 알아요 이거는 받아야지 어 그니까 아니 근데 처음이라 몰라 이거 잘 근데 다 먹은거 같은데 아 아 그치 되게 불편하니같이 돌파하고싶다 된장 재료가 모잘라 아직 더있어요 아 진짜요? 2피 따라와요 2피 따라와요 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신거야? 아 이따 내일날 느낌표 떠져있는거 불편한데 여기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뭐야 몰라 일단 2피 분 따라갔어 레벨업 레벨업 많이 했습니다 레벨업 레벨업 많이 했습니다 저 버셔포자도 많이 먹어야돼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거둥 열어 알려주면 하나를 안해 맞아요 위기를 기회로 기회로 하버리는 고스 이런게임에 좀 약해요 제가 이렇게 약한게임을 하고있는거야 여러분 타이날이다 저는 고시나리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따라왔는데 뭐 먹을게 없잖아 음 여기 있구만 달 연꽃 하나밖에 없나? 저기 두개 있네 죽는거 아니겠다 죽는거 아니겠지? 죽지마라 제발 죽지마 죽지마 안돼 죽지마 죽지마 제발 죽지마 제발 오 안죽었다 다행이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100을 알려주면 5를 알죠 뭔소리에요 제가 5알 밖에 안되는 인간처럼 보여요 자 어딨어 어딨어 여기도 맞네 벌써 포자같은거 먹었으면 좋겠다 뭐야 얘는 나 얼었는데 아우 사탕님 고아 안녕하세요 포자는 나리님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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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고오오 스타라이트 오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아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또 뭐야 자 달령꽃은 일단은 또 돌파할 수 있는 재료로 다 얻긴 했어요 지금 모자란거 다 얻었거든 저거 먹었어요 예 죽었다 샤나나샤나 오오 수고수고 저기 또 있구만 어제 달령꽃 다 모인거 같은데 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벌써 포자 더 있으면 또 대찐니 고아 안녕하세요 됐다 됐다 이제 벌써 포자 하나만 더 있으면 또 돌파가능하다 여기다 체크해 놓고 됐어 뭐야 엘리큰이 왜케 빨라 부럽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뭐야 얘는 어 달령꽃 열개 다 모았다 벌써 포자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이제 이거는 내가 파밍할 때마다 체크해가지고 와야지 되게 빠르다 마이르상 근데 이런 이제 마이르상 옆에 붙어있는거 이 캐릭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돼 이것도 현실인가 한정 한정 아 한정 이벤트 아아 그렇구나 마이르상 니 치켓떼르 쏘노캐라 가와이 거기 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많이 먹어두는게 좋아 저거는 어떻게 먹어요? 오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요 이피님 이동하셨다 버전몬 잡으러 갑시다 버전몬 잡으러 갑시다 당연하죠 다 잡아요 다 잡아버려 골키네리가 왔으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갔죠? 골키네리가 오니까 바로 오오 돌파 가능하다 이제 돌파 가능하다 평정 가봐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돌파좀 해보고 야 이제 없네 이것도 이제 많이 얻어야겠다 필요없다 이제 더 안올라간다 아 잠깐만 그나저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는 필요가 없네 이것도 돌파 돌파 지맥을 돌면 되겠네요 지맥을 돌면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걸로 그거 못쓰죠 이건 아냐 안되는구나 다른거구나 이거구나 내지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밖에 안되네 기원은 아껴놓다 써야겠다 나중에 됐어요? 근데 더 모아야돼 어쨌든 이제 어쨌든 이제 얘 상점 가봐요 상점? 상점은 또 왜요 상점은 왜 공원추법은 내가 샀고 실수를 두려워하지마 실수도 공부에 일하냐 더스트라이트? 응 갔는데 스타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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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뭘 파.. 뭘 팔아요? 나 지금 못 봤는데 뭐가 필요하지? 아 푼말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확인 아 오케이 구하기 귀찮을 때 살 수 있어요 확인 확인 됐어요 아 하 manque . 1년 사고 싶으면 사요 아녜이네요 굳이 안샤 될 거 같아요 빨리 이동하져 어울리 아ea 6 2년이 조금 Channel 가방 가방 왜 가방은 또 왜 네 눌렀어요 눌렀는데 뭐가 필요한데요 지맥 돌까요 지맥 돌죠 뭐 지마크 이끼마쇼 도코노 지마크가 와까른다는데 농래 없죠 농래는 또 뭐예요 이 피분 따라가면 돼 없죠 평판하도 안하셨으니 평판은 알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을사운드 있는 의뢰 같은 거 해결해주면은 평판 올라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안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풀어줘야되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지맥 자 지맥 오른쪽 처치 뭐야 가자 이게 바로 고스나리에 얘 실력이야 여기야만에 또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됐어 좋아 퓨어레진이 근데 퓨어레진이 없는데 퓨어레진이 없는데 지맥을 왜 가져간거에요 근데 보충해요 보충하라구요 아까도 보충 안했어 뭐야 왜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오케이 다음판에 보충하지 가시죠 사라지는구나 가시죠 잡으러 저거 눌러야 바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알기 때문에 보충 그때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 보충하는 방법 몰라 맵클릭 오케이 기다려봐요 잡고 계실때 맵클릭 이렇게 하는거구만 됐죠 바꿨어요 형님 출첵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캐릭터를 버렸어요 제 캐릭터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겁니다 안그랬으면은 시간 엄청 걸렸어 알겠습니다 뭐야 나 죽을뻔했잖아 뭐야 또 또 화학 뭐냐 그 뭐냐 원수선부는 나 죽이려고 그랬어 엄진이 아쉽이 딱 그거였어 원수선부라 바람타고 다란 에잇 지식을 너와 곧 열자 뭐 에너지 샀잖아 다 뭐야 언제 샀어 아니 휴수로 들어가 놓고 몰라요 아니 휴수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위에 계시는거였구나 위에 계시는거였구나 사유궁은 아 원래 위다 하셨어 뭐야 어디 계셔요 어딨다 찾았다 찾았다 아 아 원래 낮을 땐 지맥 효율이 안좋다고? 그렇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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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거 킬 진짜 맘이든다 킬 진짜 맘이든다 이건 뭐야 뭐야 엘링크님 덱에 킬 이상한거 계셨는데 자! 처치하시지요! 잘 안보이지? 자! 정말 핫! 공정사자가 없군 하더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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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어! 포화! 어! 뭐야 얘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한 애들이잖아 대화 응애가 아닙니다 아 뭘 소리예요 응애! 레벨 90이 응애 아니에요 아 저보다 더 답답하시네 여기 다 두세요 형 알겠어요 이거 포자는 필요해 다 먹었어요 이제 레진 다 썼는데 어 이제 타이라리 랩 올려야죠 알고 있어요 레진 다 돌았잖아 이제 레진 더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요? 방금 전에 뭐였어요? 지금 못 올려요 없어요 재료가 재료 다 썼어요 레벨 올리는 거 매개 변수 변환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성이 많으시다 책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많이 없잖아요 막 다 써가지고 볼까? 지금 레벨업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텐데 46까지 올렸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올려 올렸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있네요 지맥이 성유물은 올리지 말라는데 지금 바로 성유물은 나중에 올리고 네 지맥 좀 더 돌죠 저 파란색 지맥 돌면 되는 거잖아 음 아 지맥을 더 돌 필요 없잖아 음 성유물 올리려고 했는데 성유물은 레벨이 낮으니까 지금 올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유물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 다들 이쪽으로 안 오시지? 오신다 좋아 오셔야 제가 뚫습니다 제가 더 뉴비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비를 앞에다 두고 뉴비를 뉴비를 논하시다니 제 아이덴티티가 너무 흔들리는군요 어 아 내가 다 잡을 게 있었는데 아쉽다 아 어우 뉴비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스킬 되게 멋있다 하나만 더 쓸게요 좋아 좋아 금색은 금색하고 이런 거는 뭘까 40 남았으니까 얘 한번 잡을까요? 공포에 칠연버섯 아 뭐라? 40 남았는데 얘 한번 잡죠 타이나리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간 이 나쁜 나쁜 녀석은 그 몇 개 있어 뭐가 몇 개 있어요 제 재료? 잠깐 뭐야 또 올릴 수 있네 올릴 수 있네 올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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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뭘로 봐야돼? 아 핵으로 나와요? 아아 그래요? 아아 불이나 번개로 잡으면 안되는구나 그럼 뭘로 잡아야돼? 그러면은 물하고 풀밖에 없잖아 핵이 필요하면 번개로잡고 그러니까요 가루 조각 됐어 얻을 건 다 얻었어 없어서 얘한테 필요한게 뭔지 몰라 바람이나 물로 잡아 아 그렇구나 이제 뭐 몇 분 안 남았는데 맵이나 뚫어볼까요 저기 누군가가 원하는 방랑자로 잡아요 굿붕이 좀 주세요 굿붕이가 뭐예요 오케이 렛츠 고 방랑자 응의 뉴비라 방랑자 뭔지 모르실 거예요 뭔 소리예요 방랑자는 알고 있어요 흠 쉿 조용히 하세요 폐원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지금 나이다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이다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게 없다고요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아까 멋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그 스트리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스트리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찐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무서워 얘 무서워 얘 뭐야 얘 뭐야 뭐야 야 그래도 같이 하니까 무섭진 않다 야 얘한텐 결정을 주네 현지라고도 날 조용히 하세요 폐원님 아 자꾸 쿠쿠다시 멘탈 만들래요 지금 겨우 멘탈 아 신호 볼까 아 놀리기 진짜 진심이야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놀리기 진심이야 아니 고시나리가 지금 없다니까 조용히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시나리의 앞에서 지금 무과금으로 지금 히다 잡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지금 나오고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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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지금 못 올라가는 줄 아네 아 진짜 너무하잖아 무과금으로 히다 나이다 나도 나이다 갖고 싶다 인터넷 검색기록 지워요 왜요 왜 인터넷 검색기록을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가시죠 가는 길에 몬스터 좀 해치워주시고 저기 상자 아 뭐지 다카라바쿠가 왔다라 다카라바쿠가 왔다라 오시에떼고다사이 마이러상 아 밈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인터넷 검색기록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안와요 히다 신면보고 안와요 뭔 소리예요 뭘 안와요 뭐가 자꾸 안온다는거야 미미 아 그래요 에? 어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 검색기록에 수상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까지 잠깐만 직진 직진할게요 깜짝이야 갈뻔했잖아 어 여기에 근처에 있다 근데 이건 지금 문 열어잖아 근데 이건 지금 문 열어잖아 고진 모드에 고진 모드에 익히맛스 열자 뭐야 게임모드 안 돌아갔나? 나아가 자아 일곱심 이상 열고 야오 열었어 드디어 고진아리 여기도 열었다 히드라 마베스의 사막은 또 뭐야 뭔소리예요 기다리면 좋겠지만 자 쓰실분들 또 쓰세요 가느심은 막장이시네 하실 분 딱 한판 다 할 수 있네 아 패밀리 링크 땜에 가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잘자요 박골쌤니 내일도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숙속 체크 안 하신 분은 숙속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컴터키 귀찮으세요 아 그렇구나 삼첨포 얻었다 오오 주말에 켜나가기 어떻습니까 저? 네 놀릴래 놀리지마요 아니 저기 마이르상 하이때문이데스 개꼬데스 네 들어오실 분도 들어오세요 그냥 무료로 들어와요 그냥 고기 네 고기 가방 열어봐요 왜요? 가방 열었어요 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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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이거 뭐냐 스토리는 제가 따로 밀게요 네 스토리 따로 밀게요 돈주머니 왜요 돈주머니 왜요? 왜 폐르시아님이 나오신다 글쎄요 일단은 지금 저기 그 뭐냐 종려 종려 그 하고 그 종려까지는 밀었는데 어떻게 뭐야 누굴 초대해야 돼 둘이 가위바위보해요 몰라 이거 누구 초대해야 될지 몰라 절대 한분밖에 안남았는데 엘링크님이 합법적으로 치셨네 엘링크님이 합법적으로 치셨네 진짜 합법적이면 빼박이지 근데 엘링크님하고 다들 포인트가 얼마나 있으시길래 조만간 또 포인트 이벤트 딴 거 해야겠구만 얘가 라이덴이에요 페루샤 마이르 상놈 캐러와놈아마이와 난데스까 가와이 지금 포인트 어차피 5천포 있으냐 오오 무드등은 얻었고 오오오 아 야의 미코 아 야의 미코 야오 어 진짜 아니 무드등에 왜 이렇게 진심이세요 다들 일단은 뭐 할거냐면은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사이곤 월 산준분 나노데 어 이론나 것도 시워또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어 코치노 어 와우퍼 포인트 오 상하신 이 끄 또 오 모이 때 이마스 와프 포인트 있는 가는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면서 저기 그 뭐냐 상자 있으면 상자도 뚫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리월 그 뭐라 상자 하셨을라나 그게 뭔데요 무드등 땐 포인트 확인하려 흐흑 괜찮아요 화요이님은 잘 기억하고 있을께요 썼던거 썼던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전 엄마 새엄마 가능 뭔 소리예요 결혼도 안되는데 어떻게 엄마가 됩니까 완리님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고시나리 엄마는 안됩니까 용돈죽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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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예요 뭐가요 이거 이 계정은 15일만 달라고? 키워주신다고? 제가 키워줄 자신이 있어요? 네 키워줄 자신이 있어요 제가 평균 라인은 거의 게임을 못해요 출첵 15일만 주세요 뭔소리에요 아 아 아 아 아 모리향자 여시죠 모리향자는 또 뭐야 제가 잡았습니다 멋지죠 최고기 얻으려고 아 아 뭐야 나 왜 왜 맞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직 몬스터 다 잡은거 아니었어? 일단 근처 가서 열기도 좀 하고 뭐 아래쪽에 있는거야?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데 몰이 몰이는 스피난 뜻입니다 의문말로 그냥 그렇다구요 어 어 잡을 녀석들이 나타났다 잡자 가지자아 너희가 스스로 무덤을 파다니 잠시해 그것이 리얼 살피 오케이 어 저기 파 저거 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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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잠깐 저거까지만 하고 디코 왜 또 디코 왜 또 난리나요 난리날게 없는데 됐어 이제 4피 4피 있는 쪽이 어디에요 플레이어 4 넌 도코로 니 익きます 디코 또 왜 난리났는데요 구찌? 구찌 왜? 구찌 왜? 구찌 왜? 구찌 때문에 왜? 어떤 구찌? 고스나이도 구찌 만들까? 인기는 없겠지만 고스나리 구찌 보니깐 팔로우 얼마 안되시는 분들도 막 구찌 만들고 막 그러시는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시나리 타시나리 아니 타이나리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잘 따라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여기 계세요 들어가라는 얘긴데 뒷꼬 불 붙었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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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은행도둑이야 은행도둑이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털어가도 되는거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도둑이라뇨 엘링크님이 오라고 해서 오신거에요 도둑이다 뭔소리에요 가시죠 이거 때문에 오라고 한거에요? 뭐야 저 도둑 취급하려고 한거에요? 이 심암모라 가져갔잖아요 언제요 전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야 조용하잖아요 가져가도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결백하다는 증거입니다 엥? 뭐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 진짜?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잠깐 어떻게 되는거에요 네 감실은 또 뭐에요? 약자 쓰지 마요 고시나리 몰라요 진단으로 해도 지령 몬드 지령 감실? 왜요? 글쎄요 그거 뭐 안연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거 보니까 아 열쇠 있던거 아 그쵸 다 열었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배낭 그 뭐냐 저기 그거 다 썼죠 어제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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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을거에요 제가 금요일날 다 썼어요 13개 하는거잖아 13개 하는거면은 10개 다 썼습니다 10개가 아니고 4개 그때 4개 남았었는데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간다 폭발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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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를 하고 어떻게 올라간면 좋을까 이따가 어떻게 도와야 때 이케바 익노깐 도 요거 아까나 아닌데스요네 올라갈 수 있는 편하게 올라갈수있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 열쇠 없어요 네 능동자를 먹어서 스페인웰에 놀린다 그거는 꾸준히 해야 돼 진짜 와 진짜 이거 내 캐릭터 키워주실 분 모집해야겠다 평일날에는 거의 키지도 못하는데 아니 계실 줄이야 설마 설마 계정 연동부터 미리 해놔야겠구만 답답해서 안되겠어요 왜 그래요 고스나리 전 이미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요 고스나리는 아직도 올라가는 중인데 길이 있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캐릭터입니다 유튜브다고 하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이네상 모 모시 난카 시리아리가 있다라 고스나리의 것도 오셜카이 시대 모 게꼬 데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자 올라갑니다 누구랑은 다르게 어떻게 켈리 빠리구만 켈리 빠리구만 켈리 빠리구만 아니면 길이 있었나 날아쏘 그 다음에 갈 곳은 난 여기 여기 이런 데 열고 싶은데 이런 데 열려면은 어떻게 열어야 돼요? 이런데 일단 여기 거연 있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열어야겠다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다 그냥 가면 되는데 어렵더라고 가다가 중간에 왜 못 갔는지 못 갔더라고 지하 광구가 아니라서 아아 아아 뭐야 아니 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고바스보라뇨 뭔소리예요 그건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진지하게 키워주실 분 모집해봐야겠다 계정 연동하고 이대로는 안돼 이대로는 내가 평일날에 거의 못 키는데 이대로는 안돼 이대로는 하면 안되겠다 아 살려줘 살려줘 나는 그냥 올라가고 싶은 것뿐이라고 너희를 너희를 그렇게 해치 마음은 없었어 내 대리 이대로는 안돼 이대로는 안돼 좋아 됐어 물론 중간 끝나고 다 못 올라가나? 됐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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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월조리 하시는 거에요 지금 그건 키우는게 아니잖아요 나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튼 희나리 괴롭히는 데는 도같아 써야지 그냥 jumbo 눈동자는 다 먹어드릴게 좋아요 그 다음에 레벨업 레벨업 눈동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딨어? 아래쪽에 있는거에요? 야 그럼 왜 올라왔지? 아래쪽에 없는데? 아래쪽에 있는거 맞죠? 여깄네 뭐야 이거 타고 올라오셨잖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의 근처는 여기가 아닌거 같애 여긴거 같애 좋아 혹시나니 판단은 그르지않았다 카미게무 갠신 아 네 아니 반응이 미적지근한데? 보통 여기에 상자가 있기 마련인데 안녕 잡고 싶지? 애들 못잡겠지? 못잡겠지? 고시나리아이 이 견물쇠패기를 봐라 어 방금 맞을뻔 했다 아니 왜 이렇게 사격률이 좋아? 몰스터 주제에 고시나이도 저런 사격력은 안나오는데 몰스터 주제에 사람인 고시나이도 저런 사격력이 안나오는데 다왔다 뭐야 벌써 도착하셨었잖아 아무튼 캐릭터 이거 캐릭터가 좋으면은 빨리빨리 도착한다니까 이건 캐릭터빨이에요 캐릭터빨 워프를 잘못하지 아 그런가요? 워프를 잘못한건가요? 네 아 길이 있었어요? 네 길이 있는지 몰랐네 왠지 애가 더 가까워 보여가지고 그랬던 것 뿐인데 렛츠 고 어디에요? 아래쪽에 계시는데? 이것도 아래쪽에 있는거면은? 어디 계세요? 안보이는데? 아 여기 계시는구나 아닌데 이 사람 아니잖아 모경한테 속았어 아 젠장 여깄다 찾았다 아니 시청자분이잖아 아니 어쨌든 찾았잖아요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됐지 뭐 얜 다 열었고 여기도 열자 근데 중간고사 다들 언제 끝나세요? 중간고사 다들 시험 언제 시험기간 언제 언제 끝나십니까? 디코가 왜왜왜 궁금하잖아 28일 야 아직 멀었네 아직 멀셨네 왜 갑자기 불이 날게 뭐가 있어 불이 날게 없잖아 왜 고시나리가 자식연제에 대하여 왜 고시나리가 자식연제에 대하여 왜 고시나리가 자식연제에 대하여 아아 개인 개인사네요 개인사 어 깜짝이야 당했잖아 아아 다잡았죠 와아 라인이 뭔소리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잘 시켜먹자 잘 시켜먹자 이게 뭐에요 라인님 이거 가봐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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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이 터지는거 같은데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다 뭐에요 엘리크님이 고유기술이에요? 되게 멋있는데 뭐에요? 아니 캐릭터 안보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 이나즈마에서 봐야되는데 라고 하시네요 실수를 두려워하지마 실수도 공부에 일하냐 완전 밑으로 들어가면 안보임 아아아아 왔다 멋지다 멋지다 아니 와 이건 뭐예요? 스킬이에요? 아니면 아이템이에요?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야 재미있게 잘 봤다 리얼 가시면 살 수 있죠 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꼭 사야겠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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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지금 하다가 지금 맞아 지금 언제 도착하셨대 갈게요 네 갈게요 가시죠 샴피분 있는 쪽으로 가시죠 프레이아 샨 이끼마쇼 길이 없잖아 잘 따라와 좋아 이거 진짜 대리로 뛰어주실 분 구해야겠다 안되겠다 대찐이님 전에 아마 한분 계셨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엘링크님이셨나? 엘링크님이 혹시 대리로 떼어주신다 했었나요? 원래 대리는 안되는데 조사 너노 그건 아 좀비님이셨어요? 하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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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웃었어요 고시나니 방송 오시면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마일이님 혹시 카카오톡 그 다음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게 된거죠 여러분 고시나니 방송 덕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시나니니 이런 방송을 만들어 주셔서 얘기해보세요 지금 지금 제가 뒤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만 난 이런 날씨에 적응됐지만 넌 우산을 쓰는게 좋을거야 어디** Una 만약에 ınız これは 혹시 대신 말씀 도둑 음 稼опрос 사람 모양이여가지고 당연히 시청자분인지 알고 있었구만 터져라 터져라 터지지? 이게 바로 고킹나이 피지컬이다 임마 뭐지? 알이마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올라갈 수 있나? 원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 좋아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거 아 이게 안떨어지네 안떨어지죠 고시나리라구요 피지컬 피지컬 어우 저거 큰일날뻔했다 피지컬 얘기하다가 죽을뻔했네 아 됐다 아 진짜 떨어질 뻔했네 진짜 떨어질 뻔했네 진짜 떨어질 뻔했네 이거는 안되겠다 자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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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여기가 낫다 됐다 좋아요 근데 이분들 다 방송에 계신거 맞죠? 계셔야겠지 설마 고스네 방송이 없는데 고스디코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설마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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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음요 앗 alis 쟤 깎안 위험한데? 저기에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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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안되대 안되데 근데 죽진 않지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왜냐면 나 무적의 무적의 고스날이니까 다 올라가시는데 나만 못 올라가 아 그쪽은 절벽이라 사망해서 가는게 더 편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왜 지금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알려줘요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도착하신거 같은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이루씨 마이루상 도착하실거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엘링크님 아주 칭찬합니다 고스내리가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좋아 일단은 한번 충전시키고 가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지 됐어 좋아 가자 가는거야 아주 좋아요 위쪽에 있잖아 여긴 길이 있겠지 여기는 없는데 길이? 잠깐 잠깐 떨어졌어 여긴 길이 없는데 어 저기 근데 틈틈이 쉬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도 되겠다 틈틈이 쉬는 공간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칭찬해 고놈의 지 호메테크레르 멍카츄니 고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어? 현황도 했었고 이렇게 원신도 하고 있는데 일찍 오셔야지 멍카츄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오늘 현황이 있어요 현황 현황 성공 반응이 좋으면은 현황도 옛날 게임 같은 거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현황을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못 돌아가잖아 왔다 왔다 와우 많이 올랐다 엘링크니 아 갖고 싶다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 잠깐 화려한 상자 먹어야지 잠깐만 화려한 상자 어딨어요 열어놨다면서요 화려한 상자 어딨어요 저기 있구만 이런 곳은 웬 보물 상자? 굿 산피부는 뭐하고 계시는 거지? 응 응 제가 디스코드도 있고, 혹시 원하시면 디스코드로 연락을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일본어 대부분 괜찮아요. 디스코드로 연락을 드릴게요. 라인은 잘 생각했다면, 저는 라인은 잘 못하니까. 나도 쉬고 있었어! 마음에 안드는구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캐릭! 그건 다 필요없어. 죽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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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일이. 개인신과 여러가지를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이. 오늘은 라이브까지 라이브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신 라이브가 있다면,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큐터블리아님, 오늘 마이루씨, 엘링크님, 멍카츄님, 화요인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많이 기도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다들 잘자요. 굿나잇. 오야스미나사이. 아리갓도고자이마스. 하나망님. 하나망님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망님. 고시나리가 굿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리갓도고자이마스. 흐흐흐흐흐흐. 바이레장. 아시타아이마쇼. 아리갓도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뭐가요, 뭐가요. 내가 뭔말을 했는데. 왜 무릎해요, 갑자기. 나는 도에 넘는말을 하지않는데? 예, 도에 넘는말을 하지않았어요. 나, 나 이게 진짜 맘이 들어. 이 킬이 진짜 맘이 들어. 나 이 킬 갖고싶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웨스트페르시아님. 수고많으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고맙습니다. 나이다 꼭 뽑겠습니다. 진짜 꼭 뽑겠습니다. 진짜. 뽑아야돼 이제. 진짜 안돼. 어? 한번 할 수 있다. 한번 돌려보자. 한번만 돌려보자. 제발 여기서 나이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우아아아악! 내겠으면 좋겠다. 예. 한번만 딱. 그냥 색깔좀 바뀌어줘. 이렇게. 안바끼냐? 안바끼네. 예. 됐어요. 네. 안바끼네요. 네. 주인이 없대요. 네. 저도 주인이 없는거 같아요. 나이다 주인이 없는거 같아요. 무기 이름도 주인이 없대요. 네. 아. 젠장. 마지막에도 기분이 잡치는구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출책 안하신분 출책 한번 시켜주시구요. 다들 잘자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끝내야지. 아니 왜 저만 노리고 있어요? 아니. 거울이잖아. 아니. 거울이잖아. 잘생겼네. 설마 고시나리. 타이 나리였잖아. 오케이 구구덕 감사합니다. 알았건데요. 농담이구요. 하게되면 해요. 걱정마요. 구구덕도 재미있으니까. 자. 오,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하..잠깐만요 아니 구글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우 되게 깜짝 놀랐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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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기능이 갑자기 실행이 되어버려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고발 아 나도 나이다 나도 나이다 뱅드림은 저기 그거 저기 그 뭐냐 저기 그 민심업기 프로젝트 제2탄으로 가겠습니다 고발 고발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오야스미나샤이 다들 잘자요 고발 굿나잇 잘자요 разреш삐 그리고 사 positively 보고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